지웅아. 연락이 안 되죠.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꺼놨어. 키도한테 들었어. 직접 말 못해서 미안해. 아빠 사고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. 괜찮아, 그런 건. 진짜. 귀하기로 결정한 거야? 응. 그렇구나. 그럼 그, 그 나라 가서 쭉 사는 건가?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. 진짜 멋있다, 고유림. 고마워. 안 된단 말 말고 걱정 말고 다 대견하다고. 멋있는 결정이라고. 그 말이 진짜 듣고 싶었는데. 네가 해줬다. 나 송별회도 해줘. 애들이랑 다 같이. 그러자.